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형신과즈 입니다. 눈만 웃으면 이렇게 웃는다. 그치?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상도 받으셨고 2천명 돌파도 하셨고 또 어제 또 안희연 선생님하고 방송도 하셨고 어제 미모와 오늘의 미모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메이크업에 뭐 저기 좀 없어나요?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형신과즈 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일하는 중입니다. 방송하고 일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어제 힘드셔서 오늘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힘들어도 일은 일 노래는 노래를 철저하게 지키는 전문 프로페셔널 전문인입니다. 미용을 30년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가수로서 성장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오늘 캔 감자. 오늘 캔 감자. 이거는 양파. 복덩 여사님이 보내신 자색 양파. 이거는 윤영진 가수의 건강을 위해서 폴카 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팬으로서 다이어트 오늘부터 맨날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만날 때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네. 아니 진짜 이제 했어. 그래서 어제 종한민서 한의원 갔다 왔어요. 그 한약 다이어트. 안 받아오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진찰만 받고 왔는데 이렇게 자색 양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감자. 이걸 주식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 훌륭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데 Mesука